보증타고 간다 확답은 못드 börjar 330 어? 에이 설마 아니야 x3 이거 일어나서 타야 돼 타야 돼 타야 돼 하나 더 찾아 뭐야arda 오오오 muffled 흐 Tir certa ㅋㅋ Where? Where are we going? 나, 나진상 한명 나진 돌아가 아 두따하러 왔다 안돼 그분은 배그는 성인게임이야 두따해도 안시켜줘 돌아가 돌아가 한명 도착했다 나진으로 선인상가로 이동하는데? 주안님 옆에 두명 도착했어 뭐야 한명 달리는데? 어 한명 밑으로 내려오는데? 뭐야 얘 주안님 옆에 한명밖에 없어요 오 사이가 사베로 사이가 오케이 좋았어 제가 잡으러 갑니다 사베로 사이가 주안 그루로 내려가면 위험해 어 뭐야 봐봐 봐 저서 쏜다 SS 나이팬 들고 있는데도 막아지네? 게이득 그 거기 수송 뭐야 수송으로 막는다 S 방향에서요 저기 위쪽에 있는 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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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핑 여기 근처같은데 오토바이 화살통 꼈어요 저 있다 어 150하고 165 사이 저기 점프한다 우리 봤다 네 쏜다 오케이 뭐야 한조 한조 어 사이가 사이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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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쪽 피절 맥퀸스 맥 빼 맥 빼 맥 빼 사베로 사이가 맞좀 보여주마 수류탄 수류탄 어 뺀다 집 뒤로 뺀다 집 뒤로 오른쪽으로 던다 사베로 사이가 맞좀 봐라 집안에 들어갔다 집안에 들어갔다 나이스 집안에 들어갔다 아 뒤짐? 아 죽었다니까 뭐야 마침내 아 뭐야 끝난건가 끝났어 끝났어 그 제가 맨 처음에 내려오자마자 한 명 잡았거든요 아 그럼 끝났네 총 4명만 사베로 사이가 맛을 못 보여줬다 아 근데 여기 아직 안 털어가지고 용산은 아직 안왔는데 컴퓨터 네 컴퓨터 언제 오는거야 컴퓨터요? 언젠가는 오겠죠 아 좀 좋아요 빨리 해야겠다 컴퓨터 프레임 잘 나와 컴퓨터 없이 게임 못해요 지금 프레임이 너무 안 나와요 프레임 잘 나와 다들 막 컴퓨터 다들 컴퓨터 바꾸려고 하니까 나도 바꾸고 싶다 또 그걸로 봐요 7900X 왜 무슨 7000 너무 간거 아니에요? ㅋㅋㅋㅋㅋ 아니 그걸 얼마는 사라고 하던데요 79820 아니야 게임하는데는 게임하는데는 7700이 끝이야 아니 무슨 7820 아니 무슨 빅스릴라인 얼마까지 갈려구요 게임하는데는 7700이 최고야 8배율 4배율 제가 삼뚤 옮겨드릴게요 4배율은 필요없는데 삼뚤 옮겨드릴게요 먹기 편하시게 어 저거 먹고싶다 땅에다가 떨궈주세요 네 어? 아 돼요 그게? 잠깐만 머리 머리하고 있어 오 됐다 오 됐다 ㅎㅎㅎㅎ 오케이 ㅎㅎㅎㅎ ㅎㅎㅎㅎ 여긴 저 보정기 좀 네 보정기 드리겠습니다 삼뚤을 음흥한 소리를 내고 있어 삼뚤을 땅 밑으로 끌고 내려왔어 위에 있는 거를 4배율 두개나 있어 그치 2배율 쓸까? 2배율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홀로그램 보다 음 2배율 좋지 않아요? 꽤 괜찮던데 정병은 감사합니다 아까의 그 한조가 아 아 아 아 아 파란색 뭔가 쫓아 아 안 맞을 수 있어 마 안 맞을 수 있어 아 아 미안해요 뭐야 뭐야 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한 명 아니야 아 한 명이 아니야 엉패물 없는데 잠깐만 아 아기잘 아기잘 뭐지 주명기절 오케이 다 저 나무쥐에 있는 거야 나무쥐에 내가 봤을 때 주명밖에 안 보이는데 나무쥐에 안 보이는데 자기장 바뀐 거 같은데 한 팀이면은 아 이상해 이사람 뭐야 애들 왜 다 저기 있어 기다리고 있었나봐 아 내 아이템 아 아 내 아이템 우리 관제탑 에티니스 대용량 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볼 때는 스쿼드 인데 지금 뒷밤 죽이려고 두 명 그냥 들어온 거예요 어 그런 거 같애 아 근데 기절했어 어 적인 줄 알았어 고로 여기는 적이 없어 다 됐고 뭐야 저거 아직 안 죽었잖아 뭐야 이거 오 뭐야 이 사람 획득어 어 차설이 차설이 저기 있다 주황색 다시야 야 야 그 330 어디있어 27 흡소했어요 제가 흡소했어요 흡소했어요 아 왜요 일로 오는데 올라오는데 온다 온대 오라그래 오라그래 온다 왔다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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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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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써 써 써야돼 어딨어 주려고 왔네 여깄다 뭐야 이분 7탄 너무 많은데 7탄 나 5탄이 없어 제가 제가 5배율 버릴게요 제가 5배율을 포기할게요 5배율이 어딨어 5배율이 어딨어 나와 나와 죄송해요 죄송해요 5미리 포기할게요 아니 저 차를 가져오라니까 뭐야 5미리 포기하면 내가 들 청이 없네 AK가 없네 이분 AK 아까 저 밑에 있었는데 아니 차를 가져오라니까 이거 차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차 안차 들어갔어 저거 가져올순 있어요 아니 아까 맥센스 쪽으로 가길래 주워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하빙하러 가는 거였어 저게 형이 없죠 여기 뭐야 이거 스탠가? 금방 그 샷건 하나 있던데 로트는 이 옆에 뭐야 어 멈췄다 멈췄다 오토바이 타는게 나을수도 자기장 메타 40초 남았어요 ㅇㅋ 나 저 소연 increíble 이러 » . bet Really 와 진짜 죽겠다 진짜 죽겠다 진짜 죽겠다 어어 으어 tricked 무화ит다 다음엔 살 수 있을까? 타세요 15초! 15초! 타세요 빨리! 빨리! 네 빨리 타! 쯤에는! 뭐야 이거 안 태운 거 같은데? 아 잠깐 다 먹었어 어 뭐야 이거 두 개 겹쳐있어가지고 차 털을 수도 있네 잠시만 그렇죠 나도 살짝 그 생각이 있어 보급품 저기 W에 한 여기 여기 한 요쯤 개물리 떨어진다 이 집에서 한번 버텼다가 보급품 두 개나 떨어뜨렸네 아 이야 없어 없어 쿨 아이팬 이제 통화 좀 어? 통화? 어? 그다 와 대박 와 남는데 프레임이 안 나와보이지? 방송 프레임이 그래요? 잘 나오는데 바벅거려보이네 어 뭐야 내가 운전하면 안 돼 원쟁이님 그 비트레이트 몇으로 하세요? 저 8천 저 만으로 했는데 이번 그 지금 780 안되는 것 때문에 8천으로 내렸어요 저는 8500 아 저도 아직 근데 제품을 받아보고 쓴게 아니라서 써보고 잘 됐으면 저도 이제 추천드리겠어 아직은 저도 어? 어떻다고 간다 확답은 못 드리겠 330 어? 에이 설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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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일어나서 쳐야돼 쳐야돼 쳐 매우 쳐야돼 앞에 에어드랍 있네 저거 모은거 아니에요? 어? 잠깐. 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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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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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쳐 뭐야 뭐야 왜 이래 오오오오오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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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에어드랍 모은거 아닐까요 은전 망했다 버려요? 에어드랍? 버려 나 운전시키면 안되는데? 차 터뜨리는데? 오 저 에어드랍 지금 떨어진거 저거는 바다에 떨어진거 하지만 먹으러가면 죽어 아 이거 북쪽이다 큰일났다 어 이거 어떻게 하죠? 회원차서 가는게 나을지 않을까요? 네 함 더 버티고 아니면 지금 바로 오 차대도 있다 바로 가는게 낫어 바로가야겠다 이거 차대전 있다 집에 있다 들어가 뭐야 아니야 아니야 스폰 아니야 여기서 숨 쉬면돼 이거 이제 안되요 패치됐어요 패치됐어 그거 포급품 뒤에서 숨 쉬면되잖아요 아 숨 쉬어라고요? 어 에미사구 에미사구 아 저 다리 등대있는 데서도 우리 칼로 싸요 다리위네 다리위 괜찮아 괜찮아 어디로 올라갈까요? 근데 올라가는데 정해야지 어 아 쏜다 위에서 가로 정면 어 이상해 유튜브 망가졌어 유튜브 망가졌다 그건 뭔소리죠? 아 쏘지마 유튜브 자만 안되나요? 유튜브 유튜브가 안돼요? 네 유튜브 안되네 유튜브 방송 껐어요? 아 방송이요? 음악 들으실려고 하나? 네 어쩔 수 없네 이거라도 틀어야지 유튜브 터졌대요 지금 근데 이거 올라가 맞을거 같은데 다리위에서 아까 갓 쐈는데 어 안쏜다 어 안쏜다 아 역시 루트님 치밀한거 봐 다리 밑으로 가는 크으 역시 치밀한게 아니라 야비한거죠 혼자 살려고 여기 온거니까 좋게 생각합시다 어 차 지나간다 네 어 차 지나가는데 안쏘는데 어 쏜다 개쏜다 8액션 살아만 나 8액션 살아만 나 이건 에임이 없어요 뭐 뭐야 어떻게 쏜거지 저걸 저거 어떻게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저걸? 팔가락이 팔가락이래 팔꿈치가 보였나 지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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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루탄을 못쌌어요 이사람이 내가 던졌어 저거 들어왔다 저기 차례들이 있다 집집에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들어가 넵 들어가 들어가 안있어 안있어 여기 안있어 여기 안있어 여기 안있어 반대편 옥상 한명 비절 아 오케이 나이스 떨어졌구나 떨어졌네 그거 일단 잘라놨어요 옥상 아 왜 안죽어 아 좀 뒤져 여기 바로 앞에 수고님 백업 사망 사망 끝끝끝 바로 사망 아니 맞았는데 안죽어 난 잡아줄줄 아 더있어 하나 더있어 와 두명이네 다른 파티 더있어 다른 파티 등렛죠 다른 파티 다른 파티 저건 한명 기절 에임 왜이래 이거 차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다운 끝 나이스 파밍해 파티 봐 빨리 파밍해 아 군용 쪽이 있어 소음기도 있어 대킥도 있어 다잡았어 나 파밍 끝이야 좋았어 좋았어 자 아우 실력 너무 많은데 이거 여기 여기 먹어야 된다 지금 빨리 뛰어야 돼 주유소를 먹던지 응 지금 저기 센터 쪽으로 가야돼 칠 칠 칠 여기 와서 먹어요 와 거기서 뭐 툭툭하는 소리 나는데 여기도 있어 안 돼 여깄다 와 뛰어야 돼 지금 지금 갑시다 개머리판이 없네 칠일 칠일이 없어 개머리판인데 칠일이 어떻게 바꿔면 되지 다른 총으로 야 나 이렇게 해야 가자 아니면 한번 대기하든지 그렇게 된거 오케이 오케이 지금 늦었어 달려가게 아니면 꿀파밍 더 하고 그냥 대기해요 대기 대기 해안 해안가 오는거 조심 전 333입니다 333 333 333 빌런 로드린 거 옥상에도 한명 죽어있을텐데 네 제가 잡았어요 그리움 키트 옥상자 너무 많아 하나만 버리고 아니야 저쪽 그 절벽쪽에 있어요 도핑을 안했어요 저 풀도핑 300쪽도 있고 애들 많다 너무 이거 그냥 가는게나 알거 같은데 아니야 지금 기다리면 알아서 줄거에요 자기장이 어디로 줄지 모르겠다 10초 버텨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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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면 10명 주름 아우 개머리판 주웠다 드디어 자기장 아아 이거 가야된다 어 자리 좋다 주유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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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먹으러 가야돼 주유소가 있으면 오히려 안 좋을수도 있는데 사실 언덕위 먹는게 그 다음 안전지역 8시 9시 방향 9시 방향 9시 방향 먹는게 지형은 좋긴 한데 어 다음이 어떻게 걸릴지 몰라 나갈 때가 차 안타고 가요? 차 안타고 가요? 타고 가야죠 우리 쏜다 쏜다 누가 쏜다 차 타고 해야들 시켜놔요 누구 우리 쏜다 저기 절벽이 그 애니방의 절벽이에서 우리 샀어요 저희 차 한대 있다가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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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돌까 왼쪽으로 뭐야 까고 빠르다 차를 일단 여기다 해놓고 오케이 오케이 어 있다 애니방향 난 자리 바꿔야 돼 애니방향에 바위 오른쪽에 UAG 서있다 아 주유소 주유 주유 주유소 안에 안 보이고 40초 아니 못해도 왼쪽 왼쪽 태우소라도 하나 먹어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난 간다 그러면 차로 어그로 끌고 차로 다 타고 그냥 타고 가 주유소 먹어 나 어그로 끌려고 했는데 다셨어 주유소 왜거 주유소 여기 내려요 여기 NW방에 조심 응 거기 뒤쪽에서 많이 몰려올거에요 이제 제가 여기 먹고 장판파 하겠습니다 345쪽에 총소리 계속 납니다 안죽어 어 저기 온다 345 엠 방향에 있었어요 엠 방향 마 내려온다 내려온다 345 내려온다 뛰우고 있어요 345 뛰어 내려온다 엎드렸다 나무에 딱 가렸네 나이 다운 사막 바로 사막 차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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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잡는다 쏴야돼 건더기로 올라간다 도로의 찬스 차 터졌다 나이스 345개 쏜다 어이 바위 뒤 유노팀 받고 서비 어딨냐 오른쪽 조심 아 주유소로 좁히지 내가 가야되네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 저있다 저있다 왼쪽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람 수가 아까 엠 방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뛰어오고 있었는데 저기 해운소에서 엎드렸나 일곱 명 남았습니다 40초 난 가야겠다 어 저기 해운소 뒤에도 있다 두 명 올라간다 왼쪽 왼쪽 9시 방향 해운소에서 지금 뛰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8시에서 9시로 두 명 많이 맞았다 화면 기절 알아서 알아서 싸워줄건데 저기 가면은 아예 그럼 내 두개 절로 가면 알아서 싸워줌 바위 뒤 한 대 한 대 한 대 쏜다 그리고 오른쪽이다 네 알아서 올텐데 같은 팀인가 같은 팀인거 같은데 안 쏘는게 말이 안되는데 센세 거기서 쏠 수 있어요 네 쏘는 중 쏘는 중 쏘는 중 온다 30도 왼쪽엔 안보여요 왼쪽으로 하나 붙어요 지금 왼쪽 라인으로 안 돼 왼쪽 라인은 눈댕이 발 앞에 나이스 나이스 기절 한 명 한 명 라스트원 인거 같은데 저거 맥 맥 조심 라스트원 자기 자네 다운 다운 오른쪽으로 돈다 1시 2시 방향으로 1시 2시 방향으로 1시 2시 방향에 있는 바위 여기 도로 오른쪽에 도로 오른쪽 바로 붙어있는 바위에 그 큰 바위 말고 작은 바위에 작은 바위에 작은 바위에 뒤에 다운 한 명 루트님 누웠네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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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3명 더 오른쪽 바위 오른쪽 바위 도로 바로 오른쪽 바위 도로 바로 오른쪽 걔 하나랑 아직 안 걷는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도로 너머에 하나 그게 아니고 따개비일 수도 있어요 따개비로 갑자기 올라오는 거 조심 일단 살릴게요 거기 힘들지만 올라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저 살리고 바로 그냥 가세요 저 바로 의료용 키트 쓰고 피 채울게요 어? 어 뭐야 어 뭐야 저기 있다 따개비일 타지만 따개비일 타지만 결국 올라왔다 안되나? 하나 아 결국 올라왔다 따개비 두 명인가? 예 따개비 두 명이었고 바위에 하나 이거 라스트 투 총 총 다섯 명 우리 팀 두 명에 아니 세 명 남았어요 세 명 도로 건너 바위 하나랑 왼쪽 바위 왼쪽 바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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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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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랑 따개비 두 명 따개비 두 명 왔어요 어 윤재님 조심하세요 저기 있다 1평 채피 2방향 따개비에서 왔어요 해우소 해우소 뒤에 한 명 이누피 와야되요 그냥 붙어야되요 지금 빨리 돌아야지 안그러면은 담벼락에 걸쳐요 오케이 왔다 여기 해우소에 하나 해우소 뒤에 한 명 해우소 뒤에 두 명 두 명 두 명 파티 과연 두 명 파티고 나머지 한 명은 파티 아닌 것 같은데 해우소 두 명 뒤에 두 명 아 그런데 두 명 라스트 해우소 뒤에 두 네 라스트네 아까 걔 잡으셨네 2대1이다 아 근데 도는 거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있으면 돌지는 않고 그냥 뒤에 돌다 있어요 둘 다 그대로 있어 둘 다 그대로 있어 제가 봐줄게요 쟤네 와야돼 근데 쟤네가 와야돼 어 자리 좋다 우리가 한 명 스커스 한 명 스카 아 이젠 안 보이는 자리인데 왼쪽에 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예 제가 도는게 보여요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도 돼요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도 돼요 어 한 명 왼쪽 돈다 한 명 왼쪽 돈다 한 명 왼쪽 어어 붙는다 그냥 붙는다 왼쪽 그 건물에 그 2평집 뒤에 붙었어요 한 명 그래요? 한 명 아직 해우소 뒤에 있고 2평집 뒤에 붙어있어요 쏘면 돌거에요 아마 오케 개 오 돈다 개도 왼쪽 돈다 달려온다 붙었어요 풀쪽 풀쪽 오케 개피 어 나이스 나이스 와우 끝게임 끝게임 오늘 오늘 유네테이 초심 찾았네요 어 롯데이 잘하신다 원래 이랬다니까 유네테이 초심 찾았다 아 주제 개꿀